자 이번 시간은 공동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하자심사 하자심사하고 그 다음에 하자에 대한 분쟁과 관련해서 분쟁과 관련된 조정과 관련된 위원회 줄여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줄여서 그냥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자와 관련해서 하자보수 또는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사물을 간장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즉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와 관련해서 하자심사하고 그 다음에 하자와 관련된 분쟁조정입니다 하자심사는 하자에 해당된 여부 하자여부를 판정하는 규약 이와 같은 업무를 하자심사 업무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사업주체하고 입주자 대표의 등 하자여부에 대한 분쟁과 관련해서 조정 이런 업무가 해당되는 위원회 간장 업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업무 보시면 하자여부에 대한 판정 진행이 있는데 하자여부에 관한 판정과 관련된 업무를 하자심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자담보책임하고 하자고수에 관한 사업주체하고 그 다음에 보정서 발급기간 그리고 입주자 대표의 하고 임차인 등 간에 분쟁과 관련해서 조정하고 재정 그리고 하자책임범위에 대한 사업주체하고 설계자 감리자 간의 분쟁에 대한 조정하고 재정 이런 업무가 위원회 업무범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 판정과 관련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여부에 대한 하자여부 판정할 때 하자여부 조사와 관련해서 하자에 해당된 여부 조사를 할 때는 현장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실실을 할 때는 하자가 주장되는 부위와 설계도서와 관련해서 하자라고 주장하는 부위와 설계도서를 서로 비교해서 측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하자여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나있고 위원회 구성은 최대 60명 이내로 해서 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상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따로 분가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분가위원회 안에 다시 소위원회 이렇게 해서 각각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회와 관련해서 구성인원 60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분가위원회 보시면 하자여부 판정 그리고 분쟁조정 재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분가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최소 9명 이상 최대 15명 이내로 해서 분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원회 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분가위원회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해당된 위원장은 국토교통장관이 각각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분쟁 재정을 다루는 분가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지매하는 5명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기 이제 5명 중에서 판사, 금사, 변호사 직에 6년 이상 재정 분쟁과 관련된 재정, 분쟁 재정을 다루는 분가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분가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일단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위원으로 구성하고 여기 이제 5명 중에서 판사, 금사, 변호사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되어있는데 주로 법조경력이죠 그래서 판사, 금사, 판사와 관련해서 경력이 6년 이상 되는 사람이 반드시 1명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특이하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소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소위원회는 구성인원이 최소 3명 이상 최대 5명 이하 범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분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소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전체 위원이 60명입니다 여기 60명 중에서 마찬가지로 법조경력 판사, 금사, 변호사와 관련해서 경력이 6년 이상이 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중에서 9명 이상, 9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쟁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위원, 법조경력 6년 이상, 위원 몇 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련해서는 임기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과 관련해서 임기는 전임자, 남아있는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련된 내용 각각 교재 나인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소집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소집은 각각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회의와 관련해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사에 관한 규칙의 재정, 개정, 폐지와 관련해서는 전체 위원회에서 재정위원 가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분과위원회 회의와 관련해서 심의의결 관련해서는 구성원 가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원회와 관련해서 심의에 의결할 수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심의할 수 있는 사건, 대상, 보호에서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첫번째, 천만원 미만의 수액사건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산정했을 때, 천만원 미만인 수액사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건이 해당이 됩니다 금액으로 산정했을 때, 천만원 미만인 수액사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건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분야 국가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항과 그 밖에 당사자 상방이 소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하기로 합의가 된 사항 이런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건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자심사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자심사는 하자여부, 하자에 해당되냐 안되냐 이와 관련해서 판정하는게 하자심사입니다 그래서 하자여부, 판정과 관련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하자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분쟁조정, 국가위원회 송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하자여부를 판정할때 판정했다는 것은 하자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 이렇게 판정을 한 경우입니다 이 때 하자여부, 판정서와 관련해서 정부는 신청한 당사자와 대리인에게 각각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체는 위원회로부터 하자에 해당됩니다 하자로 판정이 된 하자판정과 관련해서 송달을 받은 경우 이때는 직접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하고 그리고 하자보수 결과와 관련해서 위원회 결과를 각각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체는 하자판정과 관련된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이의가 있다 하자판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이때는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청과 관련해서는 하자판정서와 관련해서 송달받게 되면 송달받게 되면 송달받게 되면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고 이의제기를 할 때는 다른 관계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를 가까이 첨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할 때 해당되는 하자판정서와 관련해서 송달받게 되면 30일 이내 가까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한 조정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분가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재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가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분가위원회에서 재심의한 결과가 당초 심의결과와 관련해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는 요건이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당초 심의와 관련된 결과를 변경하는게 가능합니다 요건 출석위원 과반수가 아니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각각 찬성이 있어야 당초 하자여부 판정을 변경하는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분의 2 기존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자 분쟁과 관련된 조정 하자 분쟁과 관련된 조정 하자 분쟁 조정과 관련해서는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한 사업주치와 입주자 대표 간에 각각 분쟁 조정하거나 또는 하자 책임 범위에 대해서 사업주치와 설계자 감리자와 관련해서 조정 조정 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해당된 위원회에서는 조정안을 작성해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조정안을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조정안 제시를 하게 되면 당사자 즉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여부와 관련해서 각각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0일 이내에 수락여부와 관련해서 별도의 통보가 없는 경우 이때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수락한 것으로 의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안이 수락 또는 수락 의제가 돼서 위원회에서 조정서를 작성을 하는 경우 자 이때는 조정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해서 재판상 하에 법률사항으로 재판상 하에 가 각각 재판상 하에 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의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절차 좀 주의하시고 수락여부에 대해서 통보 기간 30일이고 기간 내 통보하지 않으면 수락이 된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사자가 수락 또는 수락 의제가 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서 작성 하도록 되어 있고 조정서 작성이 되게 되면 조정서 내용대로 법률사항으로 재판상 하에 가 성립된 걸로 즉 재판상 하에 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걸로 인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절차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하자 분쟁과 관련해서 재정과 관련해서 나이 있습니다 재정 절차는 위원회에서 당사자들 직접 신문 분쟁 내용에 대해서 직접 신문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 같은 절차가 재정 절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절차와 관련된 의미 그 부분은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 분쟁조정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조정 절차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때는 위원회에서 분쟁조정에 각각 해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분쟁조정에 해부된 사건이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중 이때는 처음처럼 재정 절차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재정신청은 철회가 된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재정 절차가 완료가 되게 되면 재정 재정서를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재정서 총본은 당사자에게 송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나 대리님한테 송달하고 송달된 이후 60일입니다 60일 이내 재정신청된 내용과 관련해서 소송제기가 없구나 또는 60일 이내 재정신청된 사건과 관련해서 소송이 철회가 된 경우 이때는 재정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마찬가지로 재판사 하예가 성립이 된 걸로 각각 의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력과 관련해서는 일단 조정이나 재정과 관련해서는 각각 관련된 절차가 끝나면 재판사 하예 하예하고 같은 효력이 있는 걸로 의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기간과 관련해서 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일단 하자 심사와 관련된 신청 하자 하자 심사 하자 분쟁과 관련해서 조정 관련해서 각각 신청이 있는 기록 하자 분쟁과 관련해서 재정신청이 있는 기록 심사 하자 심사하고 분쟁 조정과 관련해서는 신청이 있게 되면 절차는 60일 이내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부위가 공용분일 때는 기간이 60일이 아니고 90일 90일이 종료됩니다 그 다음에 분쟁과 관련해서 재정신청이 있게 되면 절차 완료는 150일 이내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상 부위가 공용분일 경우 이때는 마찬가지로 30일 가산해서 180일 이내 절차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30일 범위에서 기간 연장 이 기간 연장 구강 기간 이 부분 개정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연장하게 되면 30일 이내 연장하는게 가능 합니다 조정이나 재정 절차 개시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나 하자전단 시한, 안전진단 기간으로 각각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재 조정 또는 재정 등과 관련해서 신청이 있게 되면 위원회에서는 당사자 일반원부터 신청 등이 있게 되면 위원회는 신청 내용과 관련해서 상대방에게 신청 내용과 관련해서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가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해서 분쟁조정 등을 신청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는 상대방, 사업주체에게 신청된 내용과 관련해서 통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통제받은 상대방은 답변서 제출, 조정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상대방은 조정 등의 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조정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절차, 응할, 의무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가 조정 신청 내용에 대해서 통제를 받고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위원회에서 직건으로 조정안을 결정하고 각각 조정안을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하고 사무처리와 관련해서는 업무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위탁받는 기간이 국토안전관리원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종전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었습니다. 명칭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위탁받는 기간, 명칭, 단단식 대비해서 일단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밖에 하자진단하고 하자감정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자진단은 사업주체가 입주자 대표 등이 주장하는 청구한 하자가 실제로 하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이와 관련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하자진단입니다. 하자진단은 사업주체하고 입주자 대표 등이 협의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주체 등이 하자 보수 청구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경우 이때는 입주자 대표 등하고 협의해서 각각 하자 보수 책임에 해당되는 하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의뢰를 하게 되면 절차상으로 하자진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자감정은 하자임정조정위원회에서 의뢰를 하는 경우 이 경우가 하자감정입니다. 그래서 하자진단과 관련해서는 사업주체하고 입주자 대표 등이 하자 범위에 해당된지 즉 하자 보수 책임 범위에 해당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의뢰를 하는 게 하자진단이고 하자감정은 문장조정위원회에서 의뢰하면 하자감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자진단, 의뢰를 할 수 있는 기간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가지 중에서 건축사 건축사는 하자진단, 의뢰를 할 수 있는 기간 여기 해당되고 건축사협회는 법에서 규정 옵힙니다. 건축사협회는 안전진단을 오래 받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자감정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 안전진단 기간에 하자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분쟁사건이 하자진단 결과에 대해서 다투거나 또는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하자감정을 요청할 때 그 다음에 하자원인이 불별용할 때 이런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의뢰를 하면 의뢰를 요청하게 되면 이거는 절차상으로 하자감정이 됩니다. 하자감정 그리고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기간 하자진단 의뢰기간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교육기간 그래서 국립, 국립, 주택 관련 시험 시험기간이나 또는 검사기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과 관련해서 대학이나 산업대학과 관련해서 관련 무술연구기간이 각각 의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의 기구는 하자감정과 관련해서 의뢰하는 기간이고 하자진단 의뢰기간에는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간 빼고는 하자진단기간하고 하자감정 의뢰기간 범위가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자진단하고 하자감정과 관련해서는 각각 의뢰가 있게 되면 결차완료, 결과제출, 각각 20일입니다. 그래서 20일 이내 결과와 관련해서 각각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제출 공통적으로 20일, 120일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 그리고 감정에 드는 비용과 관련해서 하자진단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 사업주최하고 입주자 대표 등이 합의해서 비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감정은 합의가 있으면 합의에 따라서 비용 부담하고 합의가 없는 중 이때는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우선 선납 감정비용을 미리 부담하고 나중에 감정결과에 따라 감정결과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자 관련된 부분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분쟁과 관련된 조정위원회입니다. 자 그래서 분쟁 조정위원회인데 분쟁 대상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자 그래서 하자와 관련된 분쟁은 여기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어결하는 사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자 분쟁과 관련된 건 조금 전에 봤던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여기 이제 분쟁 조정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분쟁입니다. 그리고 분쟁 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가 되는 중앙분쟁 조정위원회하고 그 다음 시공부에 설치가 되는 지방분쟁 조정위원회 자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심의 조정사항 나있죠. 심의 조정사항은 이 부분 하자 분쟁 하자 분쟁은 여기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는 사항 아닙니다. 나머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이 두 개 이상 시공구에 걸쳐 걸쳐 있는 분쟁일 때 그리고 분쟁 당사자 장방이 합의해서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다음 세대 수와 관련해서 5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원 국토교통부에서 각각 심의 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앙분쟁 조정위원회는 구성이 최대 15명 이내로 해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으로 인명 또는 위촉될 수 있는 대상 중에서 3번 법조경력 6년 이상이 되는 판사검사 변호사 그래서 여기 이제 경력 6년 이상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체 인원 중에서 3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5번 주택관리사로 관리사무소장 경력 10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주택관리사와 관련해서 관리사무소장 경력 10년 이상이면 위촉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지방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최대 10년 이내로 해서 구성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과 관련해서는 경력 5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경력이 틀리니까 10년하고 5년 두 가지 틀리니까 이 부분 좀 비교해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과 관련해서 조정신청이 있게 되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 이제 조정절차 개시가 되게 되면 절차 완료는 절차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절차 완료를 하독되어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을 하는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30일 이내 절차 완료해야 되고 30일 이내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이때는 그 기간 연장하는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제 조정절차가 끝나게 되면 조정안 작성에서 제시를 하독되어 있고 조정안 제시와 관련해서는 30일 이내 수락 여부와 관련해서 통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0일 이내 수락 여부에 대한 통보가 없으면 마찬가지로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그리고 조정서 내용은 앞에서 봤던 내용과 똑같이 재판상 하위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분쟁조정신청과 관련해서도 위원회에서 상대방한테 통제하도록 되어있고 상대방은 마찬가지로 조정절차 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봤던 하자 분쟁조정절차 똑같이 적용되니까 그 부분 중요한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앞에 했던 내용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성질상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이 되어있으면 조정 절차 진행 진행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이 된 이곳 한쪽에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처리 절차 중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위원회 관련된 내용 그거에 대해서 각각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의 협회 그리고 벌칙과 관련해서 나아있습니다. 벌칙이나 협회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재나인 내용을 각각 한 번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된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